3. 4. 4. 5. 5. 5. 5. 5. 5. 6. 5. 5. 5. 5. 6. 7. 7. 5. 5. 6. 9. 9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1. 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? 왜 바뀌었어? 이런. 뭐 할 때 좀 안좋아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. 철시간 하나씩 다 빼고. 음...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응 안 먹어도 돼 응 아니야, 안 먹어도 돼 아니야, 아니야 안 먹어도 돼 응 와 겁먹 좀 나 응 안 아프게 이제 좀 더 좀 놀아봐 응 응 응 괜찮아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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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까먹어 응 응 응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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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니요 그 다음에 남을 하나 했다고 그녀들한테 그녀들한테 그리고 협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녀들 하면 뭐 또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하는 실수는 없지요 네 징도 하죠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예쁘고 이게 뭔가 나한테 그 사람이 아니요 맞아요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거지? 똑같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나 가끔 그런 이상형입니다 진짜 이거 뭐지? 이거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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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대사람은 멈취함은 달라 멈취면은 그.. 뭐지? 뭐.. 그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은 약간 좀 책임?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? 그 책? 응 그런 거 아는 사람 아닌 거 같아 전혀 모르니까 길게 오자 응 그러니까 마음 깊지 말아 그렇지? 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전이 있긴 해요 가족 비슷해 그럼 예전이 잘 섞지겠네 응 책이 어디를 샀어 그런데 와 나중에서 미국 다듬어 다 많이 하는데 응 응 근데 그거 호흡 안 가자 그러다 싶어 응 그렇게 호흡 안 가요 응 응 맞아 근데 어떻게 해주러 가야 되나 응 이제 아 응 응 그렇게 지는 것도 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으로 태어났네 응 응 맞아 통일날도 안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비숙해지던데 응 맞아 맞아 근데 그거에다 제가 약간 약간 미소를 뻗치니까 나 싫은데 자식 없애주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나도 나도 근데 내가 기술을 틀어낸 것 같아요 요즘에 나름은 이제 나한테 틀어낸 것 같아요 또 끌어올리기 만절도 아무것도 못해 기다릴 수 있는 응 응 하자마자 아 응 이제 아무래도 응 하면 응 응 응 응 자 자 그 이게 나름의 의미를 하는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 뜯어낸 것 같아 응 특수한 얘기 응 아 뭐 응 다 응 응 응 좀 좋아하네 멀리서 하자 응 스스로는 어때? 응 그냥 한 번도 한 번도 가득히 불안한 응 스스로는 어때? 망설이 응 응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집에서 이게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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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는 거 자 사실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거다 응 맞아 진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거 응 그리고 공장 그렇지 그치 함부로 막 대하면 안되는거지 예전에 그런거지 처음에 이 사람 막 이제 막 무시한거야 막 막 대하면서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잘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있다고 막 무시하더만은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 사람이 막 웃는 집사람이라면 그제서야 막 머리를 숙이고 그치 잘못했다고 빌고 빌잖아 응 맞아 맞아 근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대하면 안되는거 뻔해 아는데 사람들도 그런거지? 막 대하는게 잘할 수 있거든 응 그래서 그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별로 별로다 그냥 별로 안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지 나름이 붙여버리는거지 그래놓고 나 본인이잖아 아 나중에 너무 그제서 자기가 잘못한거인지 해가지고 가서 아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야 미처 뭐라고 했는지 안먹을만 했잖아 이렇게 이래서 가면 있잖아 그치? 아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막 밥 먹었는데도 그렇게 막대하면 안되는거 뿐이 아닌데 어 다는 그런건데 오 맞아 맞아 욕도 아는데 다짜고짜 먼저 욕하고 막 그녀노나 시리거리갖고 그녀노나 시리거리갖고 그녀노나 음 진짜 진짜 슬쩍 자존하는게 자존심이 불편해 가끔 응 됐어 좀 좀 음 음 음 이름을 고르기라고 쓰겠네 응 사랑해 아니야 망신이 하더라도 그녀노나 그러면은 이거 잘 될거야 응 그래 지금은 얘가 이렇지만 분명 언젠가는 하지 그치 빛이 날 때가 그치 지나고 또 그치 그치 응 이렇게 맞아 응 잘 돼 이렇게 이렇게 맞아 슬픈인데 분명 뭐하고 아파하고 잘 지내는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으면 이렇게 예쁘게 그치 응 응 응 어 슬쩍 응 응 응 응 응 이제 갈거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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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가 안녕 응 응 다음에 가 응 다음에 보자 안녕 잘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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